바르긴 하는데 너무 바빠서 끈적이고 막 예민하게 올라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예요? 좀 올라오긴 해. 마스크 시트 같은데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? 우와 이게 반편하네요. 되게 촉촉하고 발림성도 되게 좋네. 어머 이거 차단되는 거네. 와 진짜 신기해. 오 완전 신기해. 뭐야 완전 까매.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했을 뿐인. 우와 이거 입을 향해.